강덕현 작가는 한국의 급성장하는 젊은 작가로 최근 2년간 작품가의 상승이 100% 이상 되는 그러한 작가입니다. 그는 카인 스트레스, 즉 스트레스가 없는 이라는 슬로건으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강작가가 작품을 제작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캔버스를 바닥에 놓고 그 위에 페인트를 흩뿌리는 방식으로 형태를 잡아가는데 이것을 바로 드립 페인팅 방식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스피디한 드로잉이 가능하고 실제로 강렬한 원색의 사용으로 시각적 재미를 더하게 되며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 즉흥성이 가미되게 됩니다. 또한 이 작품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야말로 강렬한 임팩트, 그리고 강한 기운, 자유공강함을 느낄 수 있죠. 또한 강한 운동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감은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것 같은 생동감을 느끼게 해줍니다. 이런 그림은 바로 한국의 토양에서 자란 한국 작가만이 그릴 수 있는 그림입니다. 앞으로 강덕현 작가의 행보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iled or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